으 이게 오염이 됐고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시커멓게 나와도 그렇게 악취가 별로 안나요 예 이게 냄새가 나면 굉장히 지독한데 냄새가 나요 이것들을 이제 더 보면 되고 예 예 굉장히 지독하게 항아수소가 냄새 나요 이게 해조류가 썩으면 예 근데 땅이 워낙 잘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그런것도 없습니다 예 비로만 들어가면 이게